안녕하세요, KT 소화요금 상담원인데요. 케이터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왜 썼냐, 이렇게 찍냐고. 삼심죽도로 돌아가는 걸. 삼심죽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거? 이거 풀던 거야? 부르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바늘로 뜬다는 것만 알았지. 뜯어서 표시하고. 목물을 갈아가지고 실을 갖다 담가. 이렇게 바늘로 뜯으면 여기 목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뜯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이거 뜯어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썩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못했지. 썩어 들어간 케미. 내 몸에 총 좀 정해라. 나는 이거. 그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계속 서랍해. 영상으로 해보는 것 같아. ito초소... 그러면 네? 제가 볼 수 없어서?